1분 튼튼 건강! 오늘도 저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합니다. 오늘 하실 동작은요. 유연한 고관절과 날씬하고 길어보이는 다리 라인을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.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. 바르게 서신 상태에서요. 아랫배 끌어올리고 허리와 어깨 낮게 끌어내리고 키 크게 서실 거예요. 한쪽 다리를 들어주실 건데요. 무릎은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펴서 고관절에서 접어서 앞으로 뻗었다가 높이 유지한 상태에서 사이드 그대로 높이 유지하시면서 뒤로 넘어가실 거예요. 다시 앞으로 연결 사이드 이렇게 천천히 최대한 몸은 움직이지 않게 복부 힘주고 키 커지는 느낌으로 반복하셨다가요. 빠르게 다섯 번 10초 반 Jana'. 반대쪽 보여드릴게요. 허리 세우시고 앞으로 사이드 enfim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